오늘은 제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려고 해요 오늘 제목은 귀먹어리와 남은 자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귀먹은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남아있는 사람인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글쎄 그 인터넷에 설교를 이렇게 올려놓고 사람들이 어떤 설교를 듣는가 이렇게 보니까 제목에 따라 좌우가 되더라고요 일단은 이렇게 클릭해서 듣기 전에 제목이 사고뭉치 혀길들이기 하고 지난주에 호사담아 이렇게 두 개를 올렸더니 사고뭉치만 많이 이렇게 인터넷 클릭이 올라가고 호사담아는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제목이 좀 좋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목이 그날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설교를 몽땅 다 이렇게 대변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무엇인가 하나 제목을 잡아야 그래야 이제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것저것 생각을 해보다가 혹시 나는 귀머거리가 아닌가 혹시 나는 눈먼자가 아닌가 또 혹시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남은 자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이렇게 설교 말씀을 전할 때에는 잠깐 그 배경을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그 이해를 위해서 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 대원자는 지금부터 27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대원했습니다 얼마 동안 대원했냐? 약 50년 동안 대원했어요 구약 성경을 저와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사람의 이름이 많이 언급이 되고 특히 사람의 이름이 언급이 될 때 중요한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다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름의 뜻은 나와 있지 않은데 이사야라고 하는 대원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대원자가 성경 말씀 66장을 기록을 했는데 그 66장의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신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 구원에 관한 것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유다 백성들을 아시리아의 침공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 있고 또 나중에 유다 백성이 결국 우상승별하다가 바빌론 포로 생활에 들어가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고레수 왕을 들어서 바빌론 땅에서 70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주신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 있고 또 여러분이 이 이사야 대원자의 전체적인 말씀을 가서 보시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궁극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이사에서 53장에 나와 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정말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지금 온 창조세계가 같이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창조세계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구출받는다고 한 그와 같은 내용이 이사에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혹시 시간이 되셔서 이사에서 66장까지 이거를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소망이 없어요 60장쯤 가면 1장에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에서 한번 읽어야 되겠다 하면 하루나 이틀에 시간을 내셔서 한 2시간쯤 그냥 쭉 읽으면 그러면 이걸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야지 이걸 반장씩 한 장씩 읽겠다 그러면 소망이 없습니다 66장을 내가 한번 다 읽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읽으시면 그 읽는 동안에 뭘 생각하시냐 하면 이사야는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유다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창조세계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메시아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이렇게 맞추어서 읽으시면 아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하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사야 당시에 그 사정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이사야 대언자가 오늘 6장에 있는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당시에 상황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이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1차적으로 주어지냐 하면 유다 백성에게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대언자 이사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걸 읽었을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 27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사람들의 상황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어떠한 감동이 그 사람들 가운데 있었을까 이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대언자에게 주셨는가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큐티 이거 하니까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신다고 그러고 이런 큐티하는 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한 거를 딴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따라서 자기 나름대로의 의무의 해석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도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는 거다 그래서 2700년 전에 이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받았던 그 사람들의 진정이 돼서 그 사람들이 속해 있던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들려오게 될 때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을까 이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하시면 그러면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는 그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이 말씀을 대언했는데 이사야가 이 말씀을 대언하기 약 21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원래 이스라엘은 한 나라였는데 부광국과 남한국 유다로 갈렸다가 이 부광국 이스라엘은 그 왕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계속해서 우상을 승배하고 금송아지를 승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와 같은 배도한 그런 길을 가다가 이사야 대언자가 이 말씀을 대언하기 약 21년 전에 그 당시에 가장 큰 나라가 아시리아라고 한 그런 나라였어요 그 아시리아가 침공을 해갖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져서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대부분 살지 못하고 다 다른 나라로 이주해 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엄청난 비극이 그 당시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이집트 땅에서 열두 지파를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 열두 지파 중에 지금 열 지파가 부광국 이스라엘을 구성을 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나름대로 뭘 하다가 우상승배를 하다가 극도의 사악한 그와 같은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열두 지파 중에서 열 지파가 말 그대로 없어진 거예요 그럼 지금 뭐만 남았냐 하면 밑에 유다 지파와 그다음에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만 지금 남아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다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윗 왕 이후에 좋은 왕들이 가끔씩 가끔씩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이 이사에서 1장 가서 보시면 이사의 대언자가 활동을 하던 시기가 유다 왕들 가운데 아주 선한 그런 왕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선한 왕의 이름이 우시아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있었어요 그 우시아가 얼마만큼 통치를 했냐면 50년 이상을 통치했습니다 얼마나 좋았어요 50년 이상을 선한 왕이 통치를 했는데 그 선한 왕이 죽고 그다음에 요담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들어섰다가 그다음에 요담의 아들 아하스라고 하는 아주 사악한 왕이 들어서게 되고 그 이후에 히스기야가 들어서는 그러니까 정권이 좋았다가 나빴다 좋았다가 나빴다 또 저 위에 있는 이스라엘의 열두 집화는 완전히 포로가 돼서 사로잡혀가서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땅으로 변해 있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래서 이사야가 앞날 이렇게 내다볼 때 이스라엘이 폐망해서 포로 생활로 들어간 것처럼 지금 자기가 대언을 하고 있는 이 대상이 되는 유다 백성도 가만 보니까 이 우상 숭배하는 걸 그치지 않는 걸 가만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고 하는 그와 같은 사실을 깨닫고 정말 마음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앞날을 내다 보니까 앞날이 암흑 속에 갇혀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울하고 암흘한 이와 같은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라고 하는 그와 같은 대언자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상황이 이렇게 비참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서 유다 백성을 구원하고 그다음에 온 민족을 구원하고 그다음에 온 창조 세계를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소망의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십니다 대언자는 뭐 하는 사람인가 한 번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과 제가 살다가 몸에 이상이 있으면 누구를 찾아갑니까? 의사를 찾아가죠? 그렇죠? 그래서 팔이고 뭐고 아픈 데가 없으면 그럼 찾아갈 필요가 없는데 문제가 생기면 의사를 찾아가요 그럼 의사가 청진기도 대보고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MRI도 하라고 그러고 다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오면 당신은 어떤 병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단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처방을 내려주죠 이렇게 하면 병이 나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의사의 말을 믿고 의사가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것대로 약도 복용하고 운동하라고 하면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하면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면 그 병이 낫는 것을 분명히 경험했을 거예요 맞죠? 대언자도 역시 똑같아요 대언자는 하나님의 백성의 의사와 같아요 그러니까 뭘 할 수 있어야 되냐 하면 진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진단 진단해서 처방을 내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처방을 내려주는 사람인데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처방을 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우면서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 하고 듣지 않으면 병이 안 낫습니다 대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이렇게 해야 너희가 병에서 낫는다 하고 하나님이 진단을 내려주시는데 처방을 내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백성이 듣지 않냐 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 성경이 계속해서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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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이와 같은 메시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살고 하나님의 처방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듣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러면 백성의 상태가 어떤가 이사회에서 6장은 대언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대언자의 소명을 받는 장이에요 여러분이 에스겔 대언자나 아니면 예레미야 대언자나 이 대언자의 기록을 가서 보시면 그 에스겔서 그다음에 예레미야서 이런 데 가서 보시면 1장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대언자로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는 내용이 맨 처음에 기록이 돼서 나옵니다 그 이후에 대언자가 행한 그런 행적이 나와요 그런데 이사회에서는 그렇게 구성이 돼 있지 않고 1장부터 5장까지 다른 어떤 것들이 묘사가 돼 있고 6장에 가서야 비로소 대언자가 대언자로서의 소명을 받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다른 대언자들과는 달리 대언자의 소명을 주시는 그와 같은 그 말씀을 나중에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이사회서를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하나님이 뭘 말씀해 주시느냐 하면 백성이 이런 상태에 있다 하고 하나님이 진단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상태 진단표가 1장부터 5장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기록이 돼 있냐 이 하나님의 백성이 1장 2절에서 4절 가서 보니까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개도 자기 주인을 알고 말도 자기 주인을 알고 당나기도 자기 주인을 아는데 내 백성은 자기들의 주인이 누군지도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이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사실을 지금 이 시간 알고 있습니까? 확신하세요? 지금 하나님의 진단서예요 첫 번째 진단서 소견서 알잖아요 1번 내 백성이 내가 자기들의 주인인 것도 지금 알지 못한다 두 번째 진단 이 백성을 가서 보니까 1장 5절에서 6절 가서 보니까 온 몸과 온 마음에 병이 들어서 여기 정수리부터 발꿈치까지 상하지 않은 데가 없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무언가 일이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린 영적 진단서의 두 번째 항목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의 그 백성의 몸과 마음의 상태가 말 그대로 완전히 상처투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세 번째 상태 1장 11절에서 12절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종교의식은 열심히 행한다는 거예요 때만 되면 와서 11절을 드리고 때만 되면 와서 번제 헌물을 드리고 속제 헌물을 드리고 때만 되면 와서 무언가를 하는데 나는 그들의 헌물에 관심이 없다 하나님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는 수 없이 종교적인 것과 같은 관습에 따라 아버지 어머니가 하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이들 잘 들어요 예배당이 지금 왜 오는지도 모르고 엄마 아버지가 가자 그러니까 교회 온다 그 얘기예요 남편이 가자 그러니까 교회 오고 아내가 가자 그러니까 교회 오고 헌금해야 된다니까 교회 헌금하고 그런데 뭐하고 상관이 없느냐 하면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내린 세 번째 진단이에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한다 하는 건 다 해요 형식적으로 제사장도 있고 성전도 있고 하는 일은 다 하는데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하나님 지금 그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렇게 되니까 1장 21절에서 31절에 내가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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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가 돌아서기를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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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2사에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 가서 보니까 완전히 백성 가운데 질서가 무너져 내렸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백성이 학대를 받는데 각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학대를 받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학대를 받으며 거기 가서 보니까 조그만 아이가 노인들을 우습게 여기고 인간의 예의 범절까지 완전히 다 망가져서 도덕이 붕괴되어 내렸다 그 얘기입니다 질서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노인들을 공경하고 섬길 자를 제대로 섬기고 자기가 해야 될 그와 같은 인간으로서 해야 될 그와 같은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물 심고 거기서 좋은 포도가 열릴 걸로 기대했는데 나중에 수확을 해보니까 들포도가 나왔다 지금 하나님의 5장 1절에서 3절에서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5장 8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또 뭘 얘기하시냐면 이 땅의 양극화가 엄청나게 심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마침내 빈 곳이 없게 하고 땅의 한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지금을 얘기하면 재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땅을 사 모으고 토지를 사 모으고 건물을 사서 모으고 불을 늘리고 이렇게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 압재받는 사람들, 학대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공의를 베풀고 극류를 베푸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5장 20절에 이 사람들의 양심이 완전히 마비가 됐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고 어둠으로 빛을 삼으며 빛으로 어둠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이 이 땅에 굉장히 많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진단하는 겁니다 선한 것을 악하다고 얘기하고 악한 것을 선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고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해서 양심이 마비가 된 사람들이 이 땅에 굉장히 많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5장 24절에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폐기 처분시켰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2사에서 6장에서 대원자 이사야가 소명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유다 백성의 상태가 이렇다 하고 조목조목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영적인 상태를 하나하나 진단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제 36년 어떻게 우리가 거기서 해방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됐습니다 6.25 전쟁 어떻게 승리했어요? 우리 힘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미국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우방 국가를 보내주셔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남한 땅에서 자유정부를 이렇게 구축을 하고 민주주의를 행해고 지금 그래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굳건하게 세워졌어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꿀꿀이 죽 먹고 살았습니다 미국 무대에서 나오는 미국 군인들이 가져다 버리는 쓰레기가 꿀꿀이 죽이 아닙니까? 그거 먹고 살았어요 지금 이 시간쯤 되면 김장을 하는 때인데 김장할 때 우리 아들이 셋 있었는데 김장을 150포기씩 200포기씩 했어요 왜 그래요? 먹을 게 김치뿐이 없었거든요 밥 끓여서 김치 익으면 그거 쭉쭉 쪼개서 그거 먹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떠세요? 사는 게 부족한 거 있으세요? 이렇게 물질적으로는 이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부응을 했고 물질적으로는 많은 번영을 했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대한민국과 하나님이 보실 때 특별히 대한민국에 있는 이 교회가 어떤가 지금 여기 이사회 대원자에게 하나님이 진단해 주신 그 진단의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 그대로 들어가서 맞는다 그 얘기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한 사람들이 크게 타락을 해서 그래서 목사들과 이 교회가 성도가 몽땅 온 맘과 그다음에 온 몸에 병이 들었어요 어떤 병이 들었냐? 오순절, 은사주의, 신비주의, 기복주의, 샤만이즘에 지금 병이 들어 있고 천주교회를 통해서 다원주의라고 하는 어떤 길로 가든지 열심히 살면 구원 만든다고 하는 이와 같은 다원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병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이 실정이 돼서 심지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도대체 이게 TV 드라마가 도대체 뭐냐? 막장 드라마가 아니냐? 하는 것마다 가늠이요 하는 것마다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윤리와 도덕이 완전 실정이 돼서 모든 영화와 문화와 음악과 드라마와 도대체 뭐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내용이 없어요 양극화가 너무 심해서 빈익빈 부입과 되는 이런 현상이 정말 극대화되고 있는 그와 같은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등 안 여기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강의하는 설교자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 돈 받치면 복 받는다고 하는 그런 설교가 대부분이고 목사가 이 안에 서서 코미디언처럼 코미디에서 사람 웃기는 이와 같은 식의 그 설교가 판을 치는 이와 같은 세상이 됐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성도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야만 사람들이 웃고 좋다 그러니까 목사가 다 코미디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강의하는 그와 같은 설교자를 찾아보기가 어렵고 이런 설교를 하는 데는 사람이 모이질 않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 귀를 가렵게 이렇게 한 이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그런 사람들의 그 이야기만 듣고자 하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라고 외치는 것과 같은 외침에는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럼 일반 교회는 그렇다 치고 그럼 우리 근본주의 독립 침례교회라고 하는 이런 교회들은 사정이 어떠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다고 하면서 킹잼 성경을 들고 있는데 이렇게 킹잼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얼마만큼 여러분이 읽습니까? 이 안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까? 이 성경을 읽고는 어떻게 하든지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맞춰야 되겠다고 내 자신을 이렇게 쳐서 복종시키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내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야기하지만 제 자신에게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본적이라고 그러고 독립이라고 그러고 하는데 대부분 가서 보니까 다 콩가루 집안이에요 콩가루 모이질 않아요 열심히 없어요 말만 킹잼스다 말만 독립 침례라고 그러고 우리에게 진리가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열심을 내는 거 보면 순복음교회에 진리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열심의 10분의 1도 지금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열심을 내는 자가 적어요 하나님의 것이 회파가 되고 하나님의 것이 정말 멸시를 받는데 의분을 토하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으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 숫자가 적어요 그저 안주에서 먹고 살기 바빠서 자기 거 하나 챙기고 거기에만 온 신경을 쓰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상황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별로 안 좋아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사야 대원자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뭘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시입니다 우리는 야구배 자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만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다 이겨둡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린 처방을 가서 보니까 진단서를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는 저 사람들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지금 그런 진단을 내리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대원자가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런 가운데 6장 1절에서 4절에 가서 이사야 대원자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소망이 없구나 하는 걸 깨닫는 대목이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거예요 앞을 보니까 암담했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가정생활하는데 결혼생활하는데 시험공부를 하는데 직장을 찾는데 배우자를 찾는데 사람마다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앞을 이렇게 앞을 이렇게 쳐다보면 막막하고 암담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위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위를 봐라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소망을 주시는 그런 대목이 지금 2사에서 6장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사람 보니까 너무너무 비참하고 너무너무 안 됐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사람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고개를 들어라 하고 해서 대원자가 고개를 들었더니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봤어요? 만군의 주 하나님을 봤는데 요한복음 12장 41절에 가서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주석을 써줬어요 뭐라고 주석을 써줬냐 하면 2사에서 6장에서 2사의 대원자가 봤던 그 주님이 누구냐? 그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는 가운데 앞이 어둡고 정말 사방에 도움을 받을 그와 같은 사람이 없는 그와 같은 때를 만나게 되면 누구를 보셔야 되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늘로 이렇게 얼굴을 들고 눈을 들고 주님을 바라봐야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수 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냐? 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사랑, 이스라엘의 은혜, 이스라엘의 극률 이렇게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냐면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그러면서 거기에 슬압이라고 하는 천상의 존재가 나타나는데 이 슬압이라고 하는 그 천상의 존재의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불을 타면서 불타면서 빛을 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슬압들이 하나님 계신 그 하늘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영원 무궁토록 뭘 외치냐 하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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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이여 하고 쉬지 않고 끊임없이 끊임없이 외친다고 지금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게시록 4장 8절에도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성경 기록을 마무리하시면서 하늘에 있는 네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영원토록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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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아들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이와 같이 찬미를 드리는 그 모습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원자 이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이렇게 침울하고 어둡고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을 때 내가 거룩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라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나는 창조물하고 다른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보는 것은 너희가 보는 것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며 내가 너희에게 주는 소망은 너희가 가지려고 하는 그런 소망과 다르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게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사람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진 자가 나다 사람은 겉을 보는데 나는 사람의 속중심을 본다 그래서 나는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니까 앞날이 이렇게 어둡게 보이고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비참한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5장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여주신 게 뭐냐 사람은 다 부정한 자다 거룩하지 못한 자다 이 사실을 하나님이 거듭 거듭 거듭해서 최종 진단서를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그런 종류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이 뭐라고요? 나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 보지 말고 세속적인 것과 같은 교회 보지 말고 세속적인 목사 더러운 목사 더러운 사역자 더러운 교회 추잡한 거 이런 거 보지 말고 나 거룩한 자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러운 목사 저도 여기 앞에 섰지만 더러운 일 많습니다 사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비참하고 부정하고 지저분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장 22절에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숨은 그의 콧구멍에 있나니 어떤 점에서 그를 수에 넣어야 되겠느냐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사람은 부정한 자다 사람은 다 죗덩어리다 사람은 희망을 줄 수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거룩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현 시대에서 가장 무시받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교회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어요 교회 한번 가보세요 교회가 쇼하는 데가 됐고 교회가 연극하는 무대가 됐고 교회가 랩 음악하는 그와 같은 공연장이 됐고 교회가 랩 음악하는 그와 같은 공연장이 됐고 교회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어요 여기에서 배우는 아이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통탄하는 그와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심정을 헤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뭐라고 슬압들이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보세요 1장부터 5장까지 이 이사야 대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놓고 보니까 사람들의 상태가 어때요? 비참하죠? 죗덩어리죠? 하나님의 일이 안 될 것 같죠? 그런데 슬압들이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라 뭐라 그래요? 만군의 주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가득해요? 온 땅에 가득하다 그 얘기예요 초조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일이 안 될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지금 누가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로 인해서 초조해하거나 사람들로 인해서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지금 이끌고 가고 있다 그렇게 돼서 하나님이 온 땅에서부터 영광을 받는 그와 같은 분이다 걱정하지 말라 하고 지금 이사야 대원자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렇게 바르게 교회를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모이고 하는데 일이 잘 안 되거든요 열심히 해서 성경을 출간해서 내도 사람들이 별로 안 읽어요 책들은 많이 내도 사람도 읽지 않아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왜 이렇게 일이 안 될까 그리고 초조할 때도 있고 불안할 때도 있고 정말 속이 상할 때도 있고 비참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라 내 일은 내가 한다 걱정하지 마라 내 영광을 내가 취한다 너는 너가 할 일 대원자면 대원자로서 해야 할 일 성도면 성도로서 해야 될 일 집사면 집사로서 해야 될 일 그 일에 충성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내가 다 처리한다 마귀가 어떻게 공격을 하든 마귀들이 어떻게 우리를 비방하든 걱정하지 마라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라고 지금 이사야 대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을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비참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 차 있구나 이걸 딱 느끼고 나니까 이사야 대원자가 뭘 보게 되느냐 하면 1장부터 5장까지는 하나님의 처방을 가지고는 뭘 하려고 그런 거예요? 저주를 지금 내리려고 그런 거예요 이거 보니까 형편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주를 지금 내리려고 하는데 이사야 대원자가 보니까 이게 이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내 문제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가서 이 백성에게 저주를 내리기 전에 뭐라 그래요? 내게 화가 있도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게 화가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성한 그리스도인은 문제가 생기면 꼭 먼저 누굴 봐요? 내 자신을 본다 내 자신 목사가 뭘 잘못한가 내가 목사니까 목사가 뭘 잘못하고 있는가 집사면 내가 집사로서 뭘 잘못하고 있는가 정말 성경을 사랑한다고 킹잼 성경 한다고 하는데 내가 정말 킹잼 성경을 사랑한다고 도대체 뭘 한 게 있는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킹잼 성경 한 권이라도 사서 읽어보라고 준 적이 있는가 아니면 입이라도 한 마디 이렇게 입을 벌려서 킹잼 성경이 올바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입이라도 이렇게 벌려가고 한 번이라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가 이런 걸 보라고 얘기해요 남들이 뭘 하냐 안 하냐 여기 먼저 신경을 쓰지 말고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구나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모든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안 됩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남이 있는 사람이래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저기 가서 배를 저어가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그랬는데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베드로가 첫 번째 나와서 아 주님 물고기 많이 잡게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고백이 나와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게서 떠나시옵소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나오는 공통적인 반응이 뭐냐 나는 무익한 자입니다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죄 덩어리입니다 아버지 내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이 극률과 은혜로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는 이와 같은 고백이 누구에게서나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사회 대원자가 뭐라 그래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도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래요? 지금 스랍들이 나타나서 스랍들이 입에서 계속해서 내는 말이 뭡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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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 이사회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부정한 말 더러운 말 남을 비방하는 말 속이는 말 모욕하는 말 하나님 신성모독하는 말만 자꾸 나오니까 지금 뭐라 그래요? 아휴 이 스랍들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그와 같은 천상의 존재들의 모습을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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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사람들 나를 포함한 이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거룩한 말은 하나도 안 나오고 남을 비방하고 모욕하고 실족시키고 죽이고 파멸시키는 그와 같은 말들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랍들이 하나님 앞에서 외치는 그 음성을 듣고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고 자기의 죄악을 내놓는 그와 같은 일이 그 안에서 이제 발생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입이 뭘 낸다 그래요? 마음 속에 있는 걸 낸다 그러는 거예요 이 입술이 왜 부정해요? 마음이 부정하기 때문에 입술이 부정한 말을 낸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와 같은 기본적인 체험 체험한다고 하니까 자꾸 기도원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체험이 이루어져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걸 읽을 때 하나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의 일생에서 단 한 번은 있어야 되고 그 이후에도 내가 사는 것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매일같이 매일같이 우리 삶에서 나와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이사의 대언자가 하나님을 봤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로 나옵니까? 내가 누구를 봤다 그래요 누구를 봤어요? 만군의 주님을 봤다 이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를 봤다는 거예요 만군이 뭐라고 그랬어요? 원래 뜻은 군대들의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저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 그 군대도 다스리시고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군대도 다스리시고 짐승의 군대도 다스리시고 일월성신 그 군대도 다스리시고 식물의 군대도 다스리시고 물고기 군대도 다스리시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군대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봤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세상의 모든 일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뛰면서 하늘나라로 향하는 그 모든 걸음을 누가 인도하시느냐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내 자신이 무익한 자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니까 누가 고쳐줘요? 그 부정한 입술을 하나님이 고쳐주잖아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 내 부정한 입술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슬압들 중에 하나 보고 가서 재단에서 불타는 그 숯불을 하나 가져다가 이 사람의 입에 지져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슬압이 가져다가 그 숯불을 가져다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부정한 입술이 완전히 깨끗하게 되면서 어떤 일이 발생이 됩니까? 불법이 제거가 되고 거기 가서 보니까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구원받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이 심판자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누가 이 모든 걸 해결해 준다고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종교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복음은 너 힘으로는 안 된다 너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학식과 권능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주니까 어떻게 돼요? 불법이 제거가 되고 죄가 깨끗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을 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시면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 이 백성에게 가서 이 백성에게 처방을 가져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갈 거 우리를 위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명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해서 누가 가서 이 백성의 상태를 알려주고 이 백성이 죄악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누가 만들 것인가 하고 소명을 주니까 입술이 깨끗하게 된 자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고백의 순서가 나오게 되더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기 위해서 확신 확인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꼭 거쳐야 될 그런 단계가 뭐예요? 불법의 제거를 받고 죄가 깨끗하게 되는 그 일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순서예요 그게 순서 불법이 제거가 된다 하는 일은 대원자 이사야 같으면 이미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가 있어요? 지금 대원자로서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방해물이 껴있어요 이사야 대원자의 어떤 교만도 있을 수 있고 이사야 대원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육신적인 그와 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이 불법이 제거가 돼야 그래야 어떻게 해요? 대원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구원 받은 이후에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재단의 숫불로 이 입술을 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이를 감당하려고 할 때 내 앞에 놓여있는 이 방해물을 제거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이 말씀사역을 통해서 매일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살펴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을 살펴보되 뭘 살펴봐야 되냐 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가 이걸 잘 살펴보셔야 돼요 이거 일을 하려고 할 때 교인이 늘었으면 좋겠다 다 원하잖아요 이게 욕심에서 나왔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거 욕심으로 해서 천명이 늘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헌금이 갑자기 1억이 늘었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뭘 보시라고요 마음속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가 소명을 받았다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늘 점검해야 될 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가운데 있는가 그럼 거룩함은 어떻게 체크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꿈에 이렇게 나타나서 너는 거룩하다 내 생각은 정말 거룩한 생각 이렇게 얘기해 줄까요 하나님이? 얘기 안 해 주죠? 어떤 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 이 말씀을 읽고 읽고 읽으면 하나님이 그 양심 속에서 역사를 해요 이게 거룩한 일이고 부정한 일이다 내가 정력으로 구하는구나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한 말씀을 우리가 늘 사모해야 되고 그다음에 디모대 후서 2장 22절에 뭐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모이는 그와 같은 사람들과 같이 하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무리들하고 자꾸 모이는 일 여기에 신경을 쓰고 자꾸 모이게 될 때 나 자신이 거룩한 자가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완성을 하면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18장 4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거기 가서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그녀는 음녀 바빌론인데 지금 식으로 이야기하면 세속화된 교회 부정한 교회 정력으로 무언가를 구하는 교회 기복신앙을 추구하는 교회 오순절 은사주의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교회 다원주의를 추구하는 교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녀에게서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그 교회에는 하나님의 재앙들을 내리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그 안에 머물러서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나와서 분리가 돼서 거룩한 자들하고 같이 모이는 것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겁니다 거기 남아 있으려고 하면 안 돼요 지저분하고 더럽고 인간의 정력을 추구하고 목사가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락 음악하고 랩 음악하고 경배와 음악 한다고 그러고 댄스하고 무당 춤추듯이 하는 이런 데서 뭐라 그래 하나님이 내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로 알아야 이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잘들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경고했어요 너희가 개종자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고 산을 넘고 다 그렇게 해서 개종자를 만들고는 뭐라 그래요 너희보다 두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 나오라고 그러고 교회 오면 복 받는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보금을 이렇게 거짓 보금을 전파해 놓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지옥 자식이 되는데 두 배나 더 큰 지옥 자식이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야 돼요 음료체제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한 무리들하고 같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그와 같은 무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자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착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대부분 목사님들이 여기서 끝내거든요 그렇잖아요 2사에서 6장 읽으면 8절까지 읽고 끝내는 거 아닙니까? 잘 들으세요 진짜 핵심은 어디 있냐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진짜 핵심이 있는 거예요 13절 9절부터 13절을 잘 읽어야 은혜가 됩니다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 가서 그 백성에게 말씀을 전해라 그 말씀 전하면 그 백성이 잘 듣는다 그래요? 듣지 않는다 그래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정말 순수하게 들고 가서 킹잼 성경이 여기 있습니다 빠지지 않은 말씀이 있습니다 온전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됩니다 기복신앙은 틀렸습니다 신비주의 추구하지 마십시오 라그막하지 마십시오 꽝꽝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백성이 듣는다 그래요? 듣지 않는다 그래요? 안 듣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있고 듣지 않을 때가 있는데 지금 이사야가 지금 맡고 있는 이 백성은 조금 있으면 바빌런 포로생활 들어갈 자들이에요 극도의 이런 우상숭배 지금 여기 하고 있는 상태예요 가서 얘기하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 우리 지금 한국교회가 있어요 온 세계 교회가 있어요 지금 믿음을 많이 가질 때입니까? 믿음이 없어질 때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믿음을 보겠다 그래요? 보지 못하겠다 그래요? 보지 못하겠다 그러죠? 지금 가서 입을 열고 자꾸 전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저 사람 미쳤나 보다 그런다고요 지금 미쳤나 보다 그래요 성경이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고 빠졌으면 어떻고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 그렇게 안 듣느냐 왜 안 들어요? 그들의 마음이 여기 영어성경을 가서 원래 히브리말로 가서 보면 심장이 그들의 심장에 기름이 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이 자꾸 기름 끼면 심장마비 되는 거 아시죠? 그걸 우리 말로는 그들의 마음이 둔하게 되었다 우둔하게 되었다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 가서 보면 그들의 심장에 기름이 꼈다는 거예요 기름이 꼈서 심장이 작동을 안 해 그리고 어떻게 돼요? 심장마비가 지금 걸릴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서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듣지 않으니까 가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가라고 그러신다니까 가라고 가라고는 그러시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가서 전해도 듣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유대 땅에 와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그래서 여기 2사에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신약성경에 자그마치 6번 나오는 거예요 6번이나 나와요 왜?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서 전달을 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기 때문에 누가 해도 안 들어요? 예수님이 얘기해도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다가도 안 되더라도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 영광이 온 땅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득하다 내가 주관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13절에서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 안에 남은 자가 있는데 전체 백성의 10분의 1뿐이 안 된다 다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내가 여호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이사야 이 백성이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 모든 백성이 다 포로생활 끌려간다 끌려갔다가 10분의 1만 나중에 다시 돌아오는데 그 10분의 1만이 내가 사랑하는 자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보기에 실패한 것 같아요 대원자 이사야가 열심히 말씀을 선포했어요 보기에 실패한 것 같아요 다 포로생활로 끌려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분의 1이 돌아와서 그래서 그 남은 자 10분의 1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먹을 것이 된다 다른 사람을 먹여 살리는 그와 같은 열매가 된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10분의 1에 속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듣지 않는 것 같아서 실망이 되는 것 같아도 이 말씀 번역했잖아요 이 말씀 지금 출간하잖아요 이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이 말씀을 근거해서 책들을 편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먹을거리가 되는 그와 같은 일이 된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으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남은 자를 통해서 그러면 남은 자가 되려면 먼저 어떻게 돼요?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돼요 알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고 학식이 있고 인품이 좋고 아무리 인물이 잘났어도 남은 자에 못 들어요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속죄 값으로 말미암아 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 일 그것이 있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남을 위한 내가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거룩함으로 무장을 해서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가 되는 것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문서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 사역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사람을 살리는 그와 같은 열매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 말씀드릴게요 듣지 않아도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죠? 뭐라 그래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 우리의 대답이 뭐예요?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번 주에는 2사에서 1장부터 6장에 있는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잘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와 같은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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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